공룡은 덩치가 무지 크고 굉장히 사납다 아이쿠 이게 뭐야? 큰 닭? 아니 아니 큰 독수리? 혹시 큰 악어? 아이고 이게 진짜 뭐지?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엄청 큰 계란을 먹을 수 있겠다 너무해 앨런 너무해 근데 이건 무슨 날일까? 아 맞다 나 이렇게 커다란 나를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 진짜? 그게 뭔데? 응 이건 말이지 무시무시한 공룡의 알이 아닐까? 공룡이라고? 공룡이라고? 진짜 공룡이라고? 어? 안돼 크로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냐 티라노사우루스 으에에 놀랐어 크로? 응 공룡은? 티라노사우루스는? 크로 내가 장난친 거야 오민이로 아 음 네 아 아 아 아 아 bugs folks 요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rápido 어떡 camera revenir 모바 시 시 시uls 시 시 시 시 쉬 ricanes 치 치 치 치 치 치 어 아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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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, 그냥 남이잖아! 뭐야, 그냥 남이잖아! 소?